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연 따른 오른손잡이로 기억하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고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자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면 거짓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보이는 상연 딸이 달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왼쪽이 보이는 하얀 달 역시 달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위상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겉보기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 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달이 어느 쪽에서 뜨고 언제 뜨는지에 대한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위상에 대한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햇빛이 오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그러면 태양을 향한 쪽은 빛을 받아서 밝게 보이겠고요. 반대쪽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겠죠. 그리고 지구에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달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라면 태양 쪽을 향한 부분은 밝겠고요. 반대쪽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겠죠.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어두운 쪽을 보게 되니 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때 달의 모습을 우리는 금음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번 위치가 되었을 때 역시 태양 쪽을 향한 부분은 밝게 보이게 되고요. 반대쪽은 어둡게 보이게 되는데 지구에서 쳐다보았을 때 보이는 달의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모습이 되겠죠. 이때 달의 모습을 우리는 초승달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초자가 시작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라는 개념으로 달이 없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달이 3번 위치에 오게 되면 태양 쪽은 밝을 것이고요. 반대쪽은 어둡겠죠.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반달의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때 모습을 우리는 상연달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연달은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들어보시면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상연달이 기억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위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위치가 되면 태양 쪽을 향한 부분은 밝게 보일 것이고요. 반대쪽은 어둡게 보이는데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밝게 보이고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 모습을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꽉 찼다라는 의미에서 망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6번도 넘어가시고요. 7번 위치가 되면 역시 태양 쪽을 향한 부분은 밝을 것이고요. 반대쪽은 어둡겠죠. 3번 위치와 동일하지만 지구에서 쳐다보았을 때는 지구에서 쳐다보았을 때는 왼쪽이 밝은 반달의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연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8번의 위치가 되면 역시 태양 쪽이 밝고 반대쪽은 어둡게 되는데 지구에서 쳐다보았을 때 왼쪽 부분이 밝게 보이는 모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달의 모습을 우리는 금음달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태양 쪽은 밝을 것이고 반대쪽은 어두울 것이다. 지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습이 바뀌는데 이것을 거짓된 모습, 위상 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서 겉보기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상연딸과 하연딸이 구분하기 어려울 텐데 오른손잡이는 즉 오른쪽이 밝은 반달은 상연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모습은 초승달, 반대쪽일 때는 금음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실험실에 자바로 만든 달의 위상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준의 자바 실험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셔서 달의 위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를 선택하시면요. 달이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밝아지면서 점점점점 커지다가 오른쪽이 밝은 반달 상연딸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되면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상연달은 오른손잡이로 기억하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